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뇌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용초사를 거쳐간 용초사 오비회원님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용초사 오비회원을 위한 김일봉 원장과 질의응답 및 실습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8월 15일 수요일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용초사를 거쳐간 선생님들과 오전 오후에 나누어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용초사나 아시다시피 용산총파사랑 모임으로서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총파 아카데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5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8월말부터 26기가 시작됩니다. 26기는 다 마감이 됐고 27기 배원을 모집합니다. 용초사를 거쳐가신 분들께 제가 단체 카톡판, 단톡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의 자료와 또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걸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또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용초사 백성과 저하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다가도 나누고 또 평소에 궁금해한 걸 그날 실습도 해보고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전반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오후 반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물론 먹거나 선생님 오전반 10명, 오후 반 10명, 학계 20명의 선생님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지금 벌써 오전반 한 분, 오후 반 한 분이 등록했습니다. 신청은 대구 김일봉리과 제 휴대폰 010-4531-2089로 참가 선생님의 성남소속주 휴대전화번호 매일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청하고 참석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참석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초사 제27기를 안내합니다. 2018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8명의 선생님과 2주간 8차례 실습 위주 교육을 시행합니다. 강의 장소는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용초사 참가하신 분에게는 촌바스 캠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리고 또 용초사 사용이나 카톡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은 대구 김일봉리과 053743-2089, 010-4531-2089, 이메일은 ilbongkm 한변정넷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장소는 여기입니다. 서울역이 있고 이쪽은 남대문경찰서이고 반대쪽 서부역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반대쪽으로 내려가셔서 여기에 소화동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오셔서 우측으로 조금 걸어가시면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대각선 방향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